아 진짜 누구야 여자친구랑. 누구랑은 알아? 우리 고등학교 때 신부들은 아냐고. 아니 사귈 뻔한 게 아니라 사귈 만도 한데. 사귈 만도 한데. 사귈 만도 한데. 워낙에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았고. 아 연수에 인기 있었어요? 아니 인기 뭐냐고. 자기는 모르지만. 오른손 옆에 직접 되는. 남자 있으면 3학년 2학년이랑 다 그냥. 3학년 선배 2학년 선배. 야 나한테 공공해. 이런. 같은 학년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. 어떻게 할 수는 못하고.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. 근데 그렇게 했으면. 당사자가 나한테 왜. 대시를 안 했어? 당사자가 나한테 왜. 서운한 거예요 언니. 대시를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. 맨날 먼 사람만 바라보고. 그렇지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도. 본인만 모르지 다 아는. 고등학교 때 별명이 오멍청이었고. 얘 약간 지금도 그래. 그게 지금까지. 본인만 모르지. 나머지 다. 우리 똑똑이를. 우리 중에 얼마나 똑똑한데. 똑똑이로 바뀌었는데. 줄 seals filming. Robyn스. 이렇게 라더인데. 이거 chores클로 됐을 거야. més luego. 워 commod kidnapped. 하하하하